안녕하세요. 메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카콜라, 다이어트 코크, 스프라이트, 세계 청량 음료 시장을 재패하다. 피트 코카콜라 2024년도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워렌 버핏이 저의 할아버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주유총회 때 맛있는 모습을 못 볼 것이 왜 이렇게 두렵죠? 그렇죠? 저는 한 80세 때 지금이셨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좀 안타깝죠. 이게 찰리먼거도 떠나고 지금 약간 불안불안해요. 그 후계자도 양성하고 같이 데리고 나오기도 하는데 코카콜라는 계속 가져갈 것 같잖아요. 계속 버크샷 회사 회의가. 그런데 그 장면을 보는 것을 이제 옛날 영상으로 봐야 되는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더라도 150살까지 살기는 좀 어렵잖아요. 정말 120살까지 정도라도 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그래도 한 20여 년간에 만약 120세까지 사신다면 그래도 10여 년 이상은 완전히 힘이 빠지면 모르겠는데 힘이 빠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투자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참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다 쇠퇴하게 된다는 게 어쨌든 버크샷 회사회가 가장 오랫동안 갖고 있었고 그리고 코카콜라를 입에 달고 살며 코카콜라 병을 무덤까지 갖고 가겠다는 버크샷 회사회 여전히 갖고 있고요. 코카콜라의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었죠. 오늘 보잉의 실적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AT&T도 있었고 CME 그룹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발표가 됐어요. 보스턴 사이언티픽도 있고요. 지금 이 CME 그룹이 저번에 말한 나스닥 거래소 같은 회사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솔직히 말해서 괜히 이런 어떤 변동성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노출될 필요가 나스닥 거래소나 CME 그룹에 그냥 투자해버리면 CME 그룹이나 나스닥 거래소가 없어진다는 거는 미국이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안에 종목들은 맨날 퇴출당하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 건데 CME 그룹이나 나스닥 거래소 안에 있는 종목들이나 상품들은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뭔가가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평생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죠? 돈의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괜히 이런 변동성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같은 걸 투자해서 굉장히 다이내믹한 수익률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인텔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엔비디아의 워낙 기세가 지금 좋긴 하지만 인텔은 정말 처참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주가가 땅굴을 파고 저 밑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텔이 아무 얘기를 해도 안 되잖아요. 갑자기 파운드리를 2나노에 1나노로 한다는 것도 7나노에서 퇴출당한 애가 갑자기 와서 그런 얘기하니까 아무도 CR도 안 먹히는 것이고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윈텔의 시대를 평정했던 인텔이 지금 와서 엔비디아를 무시하는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의 기세가 워낙 뛰어나도 엔비디아의 미래에는 완전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인텔도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그런 미래가 그냥 싫다면 우리가 그냥 10년하고 말 거면 모르겠는데 주식 투자 그만 못 두잖아요. 결국에 계속 할 거라면 결국에 망하지 않는 것들은 이런 유형인 거죠. 코카콜라도 지금까지는 망하지 않았지만 이런 겁니다. CME 그룹이나 나스닥 같은 거를 그냥 투자해버리면 된다는 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카콜라랑 보잉, 이 실적이 다 지금 주목이 되는데 물론 장후에 나오는 테슬라 실적 램 리서치, IBM 굉장히 지금 쟁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분산될 확률이 높아요. 필수 소비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IT를 좋아하는 사람들 전기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항공주에 또 관심 있는 사람들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오늘 굉장히 쟁쟁하고요. 일단 장전에 나온 미리 나왔던 거 보잉하고 코카콜라가 나와 있으니까 코카콜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카콜라가 최근에 어떤 모습인가 볼까요? 지금 펩시가 예전에 많이 태클을 걸고 했었는데 사실 음료 시장에서는 특히 코카콜라가 있는 청량 음료 시장에서는 펩시가 100개 들었어요. 지금 펩시 콜라가 시총으로 코카콜라를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고 다시 왕이 되고 이런 거는 과자랑 다 합쳐가지고 올라선 거죠. 코카콜라가 안 하는 분야를. 그래서 코카콜라도 점유율이 떨어졌는데 코카콜라는 문제가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가 치고 왔다는 거죠. 지금 이걸로만 보면 20%에서 빠진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가장 최근 자료거든요. 95년 이후에도 95년부터 2023년도까지니까 거의 25년 치인데 95년에도 20%대에 약간 상회했는데 지금도 19점입니다. 중간에 약간 처졌다가 다시 20%에 근접하고 있죠. 그리고 펩시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지금 반토막이 났거든요.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20년 동안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요. 펩시는. 그리고 코카콜라가 떨어진 게 아닌 게 다른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제로나 다이어트나 무슨 제로가 안 나올 것 같은 음료에서도 제로가 편의점 가보면 다 제로잖아요. 다이어트나 제로 이게 인기인데 코크 다이어트가 지금 10%대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8.3으로 빠졌는데 결국 펩시랑 그것이 비슷합니다. 지금 다 모여 있죠. 펩시는 오히려 뭐를 걱정해야 되냐면 제3의 음료죠. 닥터페퍼. 약간 유니크하게 체리향을 막 가미하고 이런 걸로 나갔던 닥터페퍼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지금 95년도만 해도 5%대였거든요. 닥터페퍼가. 닥터페퍼가 조금 더 오르면 거의 2배죠. 8.3으로 지금 8.3에서 약간 올라가서 펩시를 제쳤거든요. 그러니까 펩시는 지금 코카콜라를 따라잡으려고 할 때가 아니고 닥터페퍼의 지금 추격을 물리쳐야 하는 지금 그 상황에 처했어요. 그리고 스프라이트가 상당히 올라왔죠. 스프라이트도 닥터페퍼랑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스프라이트가 결국 코카콜라 브랜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롯데칠성의 사이다 그리고 코카콜라의 스프라이트 그게 결국 사이다 관련해서 경쟁하는 쪽이잖아요. 또 콜라 말고. 우리가 콜사잖아요. 콜사가 청량류의 양대산맥이니까 결국 코카콜라가 콜라랑 사이다를 다 먹은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래서 스프라이트의 추격을 오히려 주의하고 닥터페퍼 3위의 추격을 조심해야 될 때다. 펩시랑 코카콜라는 이미 간격이 벌어져서 코카콜라는 더 이상 경쟁자가 없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더 굳건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한 수치인데 닥터페퍼랑 딱 붙었죠. 8.3으로 딱 붙었습니다. 그런데 기세가 중요한 거죠. 지금 완전 위치가 바뀌고 있잖아요. 95년도랑 지금 2023년도가 펩시랑 페퍼가 닥터페퍼가 올라가는 흐름과 내려가는 흐름이 완전히 역크로스로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이어트코크랑 스프라이트도 계속 8%에서 9%를 유지하면서 결국 이거 3개를 합치면 35%거든요. 청량음료 시장은 사실 지배가 어떤 구도가 끝났다고 보여지죠. 닥터페퍼가 워낙에 치고 올라오더라도 지금 8%에서 35%라는 간격은 너무 넓거든요. 마치 삼성전자가 TSMC를 이긴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63대 18인데. 그렇죠? 똑같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청량음료 시장의 점유율을 35%를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생수도 있거든요. 여기 전 세계 생수. 이게 다산이라는 건데 다산이가 세계 생수 1위예요. 여기 생수 시장도 먹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야 3다수가 잘 나가지만 세계로 가면 코카콜라 생수가 1위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1% 감소했네요. 11.85 빌리언 달러. 2024년도 3분기 시적이니까 2023년도 3분기 대비겠죠. 그리고 순이익은 2.85 빌리언 달러인데 마이너스 8% 정도 감소를 했네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을 했더니 0.66이 나왔고요. 마이너스 7%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 주니까 플러스로 전환이 됐네요. 절대값은 원래 플러스인데 순이익이니까 순손실이 아니라. 지금 전 연동기 대비가 플러스 4%로 전환이 됐네요.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니까. 그리고 가장 지역에서 많이 든 게 역시 노스아메리카가 주도를 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매출이 12%가 증가하면서 다른 지역을 압도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플러스인 곳은 라틴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스아메리카랑 라틴아메리카에서 선전을 했고요. 여기 제임스 퀸시 CEO는 여기 보면 어떤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감 있는 얘기만 했어요. 우리는 충분히 지금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하죠. 여기서 펩시한테 지고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온 음료. 그러니까 게토레이한테 파워에이드가 지고 있는 것밖에 없고 아까 말했듯이 그걸 다 합쳐서 펩시의 점유율이 지금 닥터페퍼에도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죠. 환타도 있고 생수도 있고 코카콜라나 다이어트코크에 이온 음료도 있고 게토레이에 적해진다고 하지만 전체 점유율이 중요하니까요. 생수도 갖고 있고 굉장히 강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아마 버크셔 회사위가 계속 워렌버핏, 옹이 은퇴를 하더라도 갖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지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이거 지금 아직 여기 안 나왔네요. 지난 4분위까지 나왔고 지금 바로 오늘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사이트에는 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 분기까지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였고요. 매출이 7월 달에 발표된 거 7월 23일 그 다음에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진도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닝도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죠. 지금 4.25%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지금 이번 분기까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면 5분기 연속 어닝과 수입이 다 서프라이즈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평균 컨센서스에 코가콜러도 거의 도달이 됐거든요. 6.72%만 오르면 지금 시장 평균 컨센서스가 74.1인데 뭐 두 자릿수도 아니죠. 6% 하루에도 그냥 딱 하면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목표 주가를 또 올려야 되는 입장이고 제일 높은 건 지금 85달러가 나와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모더레이트 바이고요. 바이가 많습니다. 12 바이의 6홀드 셀은 없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뭐 일봉에서 여러 가지 선을 그어놨는데 뭐 지금 삼각쇠기형이었죠. 삼각쇠기형에서 일단 밑으로 갔는데 약간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삼각쇠기형도 어느 곳이냐가 틀린데 지금 이거 51선 밑에 있었잖아요. 미국은 50, 200이에요. 그래서 일봉이니까 51선, 200일선인데 200일선 이 밑에 멀리 있고 51선 밑에 있었기 때문에 삼각쇠기형이긴 한데 밑으로 갈 확률이 높았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51선의 저항을 받고 있었잖아요. 이게 만약에 삼각쇠기형이 51선 위에 있었다면 좀 더 위로 가는 게 좀 유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밑으로 떨어졌다. 이게 주봉, 올봉에서 한번 봐야겠죠. 이 정도 수준이 주봉, 올봉에서 장기적인 하락세에서 이게 나온 거라면 굉장히 큰 영향인데 주봉, 올봉이 장기 상승세라면 사실 일봉의 이런 흐름들은 그렇죠? 계속 너무 분석을 하면 너무 단기적인 흐름이에요. 주봉, 올봉을 볼까요? 뭐 월앤버핏은 이런 차트를 단기 분석하고 이러진 않는데 지금 보면 주봉을 보면 딱 보이죠. 이 떨어진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여기 주봉이니까 50주선, 200주선이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기 보라색으로 되어있는 게 20이죠. 20 이게 20이거든요. 보라색이 20주선인데 20주선에 딱 걸쳐있네요. 20주선이 하나 있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여기 2022년부터 2022년,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거의 여름 직전까지 이 라인이죠. 66달러 라인이죠. 여기 보면 대략적으로 여기 고점이 거의 4, 5개가 보이잖아요. 계속 막고 떨어지는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굉장히 정체했던 구간이 몇 달 있었죠. 몇 주 있었죠. 그러다가 여기서 완전 뽀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지하는 게 20주선인 이동평균선도 있지만 여기 선을 그어보면 66달러 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었죠. 이게. 2024년도 이번에 상승이. 왜 의미 있는 상승이냐면 2년짜리 박스권을 뚫었잖아요. 뚫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항이었죠. 이때까지는 이때까지는 2022년도 2023년도 오는 저 66달러 부근에 있는 고점이 다 저항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강한 게 뚫고 나서 만약 그게 지지로 바뀌어버리면 그렇죠. 완전 판 뒤집히는 거죠. 판이 뒤집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판이 뒤집힌 거죠. 지금 보시면 밑고리를 단 게 여기는 이동평균선이 없지만 이 밑고리를 단 게 어디서 살았겠어요. 이런 66달러 선의 전 고점의 예전에 저항으로 자리 잡았던 게 지지로 바뀌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에서 무슨 삼각수려명이 밑으로 하락으로 빠지고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까지 장기 추세가 확인이 된다면 확인사살이겠죠. 그렇죠? 이것도 장기적으로 정말 얘는 정말 그냥 코갓걸라는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어떤 일탈을 하지 않는 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0개월 선이죠. 이게 월봉이니까. 보시면 50개월 선 금방만 가면 이거는 코로나였죠. 코로나 같은 경우는 검은 백조 같은 블랙스완이기 때문에 통계에서 빼야 됩니다. 50개월 선을 계속 지키잖아요. 그냥 50개월 선만 가면 월봉 정도는 볼 수도 있을 것 같겠는데 모르겠는데 지금 50개월 선 근처에 올 때마다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갔다면 이 부근에서 엄청난 수익이 쌓이게 되는 거죠. 계속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그랬죠. 여기 밑골이 크게 달았을 때 그때 뭐 지금도 무슨 이유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거 다 사후 분석이었죠. 무슨 앤캐리 트레이디니 뭐니 그 정확한 제가 늘상 얘기했는데 인공지능이 하는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분석했지만 어떤 변수가 가장 많이 작용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무슨 원인으로 급락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잡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초소형주처럼 장난질치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그런 어떤 블랙스완급이 와도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블랙스완급이 왔어도 작동을 했잖아요. 여기 딱 정확히 50개월 선에서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전에 주봉에서 봤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일봉에서 본 작은 삼각수렴형은 주봉, 월봉이 우선한다고 했죠. 주봉, 월봉에서도 보시면 큰 삼각수렴형을 그릴 수 있죠. 여기서는 위로 돌파했잖아요. 아까 전에 일봉하고 차이 아시겠어요? 일봉은 51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분리했죠. 그런데 이 월봉은 50개월 선 위에서 삼각수렴형이 위로 탈출했죠. 장기이동평균선이 일봉에서는 51선이 장기일 수 있죠. 그리고 이 월봉에서는 50개월 선. 장기이동평균선이 장기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있는 거랑 아래가 주가가 있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뚫고 나서 지금 은봉이 나왔지만 여기서 확실히 보이죠. 주봉보다 월봉이 더 잘 보이죠. 계속 큰 숲으로 가는 거예요. 나무를 보다가 숲을 보다가 이제 대자연을 보는 거죠.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연봉까지 보면 정말 대자연 아마존을 드론으로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거죠. 우리는 단기 일봉부터 보지만 여러분들이 추세를 볼 땐 거꾸로 보셔야 돼요. 확실히 보이잖아요. 여기에 고점을 지금 뚫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죠. 굉장히 좋은 위치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은봉이 나온 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한 개가 양봉입니다. 열두 달로 따지면 그러면 열 한 달이 양봉이었어요. 열 한 달 양봉 나오고 두 달 은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강한 추세죠. 여기는 추세가 없었었죠. 박스권이란 건 추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봉 은봉 양봉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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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추세가 확실히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결정이 됐죠. 올라가는 쪽으로는 세고 내려가는 쪽으로는 약하고 그렇죠? 길이가 올라가는 쪽으로는 기간이 길고 내려가는 쪽으로는 기간이 짧다. 그리고 이 정고점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매수기의 매수 타이밍이죠. 또 장기적으로. 코카콜라는 아주 좋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죠. 자 오늘의 한 줄 매두평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지금 아주 모범생이고 워렌 버핏이 계속 가져가고 있는 이유가 있다. 이번 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 자 코카콜라 볼링 한번 치겠습니다. 코카콜라 스프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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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라이터